김건희 특검법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부권 행사로 국회론이 넘어왔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 행사했죠 지난주에 이게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촛불집회 1월달 올해 마지막 촛불집회 때 피켓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어제 토요일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그때 이미 시민들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서 눈이 많이 내렸어요 피켓이 젖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시민들의 마음이 김건희 특검 거부부 그것은 윤석열 탄핵이다 김건희 특검 공정과 상식이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기 프로그램이잖아요 서민 교수하고 토론을 했어요 35분간 지금 그게 굉장히 나름대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경력 조작하지 않느냐 돋보려고 김건희 죄가 안 된다 그래서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직하고 성실해 살아오는 국민들을 경력이나 논문을 조작하는 사람으로 비교합니까? 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 모두 이런 일도 있었고 지금 쇼츠로가 엄청 돌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 결혼 전에 일이다 자 똑같이 이야기네 결혼 전에 일이다 결혼 전에 브리핑한다 야당이 특검 그거 있죠? 한동훈이 했던 말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전부 다 우리가 팩트체크 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결혼 전에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건 맞아요 0차 시기 1차 시기 2차 시기 이렇게 그런데 결혼을 2020년 3월 했죠 그 해 2012년 1년 내내 연말까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경찰이 2013년에 내사하려 했는데 석연참기 내사 종료가 됐는데 당시 대검 중수과장인 윤석열의 영향력이 행사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결혼 전에 사건이다 하더라도요 경력 조작이나 논문 조작이나 주가 조작이 그것 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검찰 간부랑 결혼하고 또 동거하고 그것이 수사를 안 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는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되면 김건희의 범죄법 윤석열의 범죄까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결혼 전이 아닙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됐던 겁니다 이게 팩트고요 경력 조작, 논문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만 자행된 게 아니에요 결혼 후에도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가 중앙지검장, 대검총장 될 때 협찬이 급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전에도 결혼 전, 대통령 되기 전에도 계속 김건희, 최은순 일가에는 많은 범죄나 비리가 있었는데 검찰 간부가 되니까 하나도 수사가 안 됐습니다 대부분이 잔고 조작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것은 국민의원 의원들이 지적했잖아요 잔고 조작, 검찰 간부의 부인과 장모가 연루됐는데 왜 수사 안 했냐라고 김진태가 소리 지르고 장재훈이 소리 지르고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장고 조작이 특검이 돼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에 일이니까 특검 안 됐나 이런 논리가 똑같은 건데 아니면 사실은 그런 반론 자체가 국민들 볼 때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 일이어도 검찰 간부라는 신분 때문에 배우자가 수사가 안 됐다 그리고 결혼 전에 일이지만 공소쇼가 남아있어요 공소쇼가 결혼 전에 일이 나더라도 공범들이 기소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문재인 정보선은 일부 진행돼서 공범위당 기소관이 있었고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김건희 소환도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니까 더더욱 수사가 안 돼 버린 거잖아요 서면조사도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언론 보도 나가니까 그나마 서면조사는 했다는 건데 뭘 했는지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면 이건 대통령이 돼서 또 부인의 범죄를 비유한 게 되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건희의 범죄와 윤석열 세력의 범죄가 이렇게 된 거고 문재인 때 수사를 탈퇴했다는 말을 정말 앵무새처럼 해요 이게 여러분 2013년도 경찰에 내사가 있었고요 3월 달에 그런데 김건희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사가 확대가 안 됐어요 그것을 향후 뜻 있는 경찰들이 봐보니까 김건희가 내사 보고서에 등장을 했냐고 공익 제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봄에 보도가 돼요 그 보도가 그러니까 그때 그나마 전국적으로 이 주가 조작은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사형에 준하는 범죄가 되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수 안 하냐 날려서 겨우 수사 착수했는데 그렇게 해서 2021년 가을에나 권오수 일당이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당시 2020년이면 검찰총장 부인이에요 아무리 윤석열의 비판적인 검사들이라 하더라도 쉽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고 할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 강력부 반부수사 윤석열 사단이 완전히 이러냐 이래요 서울중앙지검에 이성윤이 있지 않았냐 이런 말이에요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도 증언하잖아요 자기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다 말을 듣지도 않았다 완전히 장악했다 왜? 그때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약간 중립적이나 개혁적인 검찰 일부도 윤석열이 마치 검찰을 대표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싸우니까 순간적으로는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검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검찰 조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검찰 조직에서 싸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소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장관이 접근할 때 다소 거치게 접근한 면도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검찰 왜 다 범죄하냐 정치검차를 하냐 하면서 당시에 좀 괜찮았던 검사들 중에도 윤석열 편 들어주고 징계 반대하고 수사 적극적으로 아는 문화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범들이 기소된 게 2021년 가을인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2020년 봄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미 윤석열 한동훈이 장악관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가 엄두를 못했고 미진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그때쯤에는 공범들이 기소할 때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경선이식이에요 새누리당 아니 국민의힘당 국민의힘 그리고 곧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자 여러분 경선하고 있을 때 대선 후보가 돼 있을 때 검경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경선에 개입한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거죠 검경이 내내 세견 차는 이후로 묻어놨던 사건 뉴스타파의 특정 보도로 2020년 봄에 검찰이 수사 착수했는데 검찰이 수사 착수한 것도 그것도 민기장 민기가다가 2020년 가을쯤에 겨울 다 돼서 겨울 수사 착수래요 본격적인 수사는 뉴스타파가 곧 보도할 거예요 사건 기록을 입수해 보니까 거의 1년은 수사를 안 했대요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도 수사하는 척 친형을 하고 그래서 2021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울 고노술당 부서고 있는데 김건의를 불러야 되는데 이미 검찰 내에 김건의 비호파가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가 그때 공격을 합니다 당신 윤석열 주가 조작 심각한데 계좌 공개한 거 보니까 손해보는 시간만 손해봤던 2010년 2009년 10년 때까지만 공개한 거예요 이익을 본 11년 10년간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기회 절반 그다음에 실제 이익을 본 이득은 여러분 뉴스타파라든지 전문가들을 분석하면 10수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은순도 이익을 봤어요 통정매매하면서 최은순도 같이 조작하잖아요 최은순의 이익도 수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송준표가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계좌를 다 까야지 중간까지만 까면 어떡하냐 그리고 손해본 것만 까면 누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속겠냐 너 다 까라 아직까지 계좌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 윤석열이 그리고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대선 다시 치러야 할 정도로 우리 부인은 손해를 보고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들한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그래서 손을 뗐다 주가 조작부가 이정피라고 손을 뗐다 그런데 그다음에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녹취록이 다 여러분 검찰 수사기록입니다 검찰 수사기록으로 녹취록이 있다는 것은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정피라고만 거래라는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윤석열이 공개한 계좌 주가 조작에 연루된 계좌 손해본 것만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정피라고 손을 뗐다 골드만사실 출신이라 해서 투자를 1위 맺는데 알고 갔더니 안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솔만 보고 손을 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의뢰도 계좌가 최소 두 개 이상이 계속 주가 조작을 했고 이정피라고만 해라는 녹취가 공개했는데 그 녹취는 공익제보좰가 해준 게 아니에요 뉴스타파가 합법적으로 검찰 수사기록에서 입술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개된 게 무섭습니다 법원에서는 김건희 이름이 판결면 한 40분 가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통정거래의 한 30-40%가 김건희 통쟁 매매한 거 있잖아요 주가 조작을 위해서 3, 40%의 김건희 계좌를 통해서 이게 판결문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김건희가 기소가 안 됐으니까 법원에 김건희가 주가 조작 주도했네 이 말을 못 쓴 거예요 판결문에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번에 수사기록 또 역시 검찰한테 입술해 보니까 역시 검찰의 녹취를 갖고 있었어요 그 증권사 직원한테 통정 매매한 거 직원한테 전화하자마자 직원이 그러잖아요 바로 잘 체결됐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잘 팔렸어요 누가 사갔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럼요 잘했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직원이 그래요 어디가 토렌스라는 데가 사갔는데 그러니까 역시 그 회사는 뭐 하는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 알고요 그래서 얼마 남았어요 바로 물어보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차이가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8만 주가 남았다고 그래요 10만 주 팔고 아니 8만 주 남은 거 말고 얼마 남겨 먹었냐고 이게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3억 3천 정도 됩니다 이게 이 녹취로 공개가 됐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법원이 인정한 주가 조작 거래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검찰이 김건희 뺏어버려서 만약 김건희가 지도했으면 봐라 이것만 봐도 김건희가 통정변위를 주도했다라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소에 빠져 있으니까 법원에서는 김건희가 판결문에 40번까지 나오지만은 그 주가 조작을 했다는 통정변위를 했다는 40건 그런데 이건 김건희가 지도했다는 말을 못 써놓은 거예요 그냥 기소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기소된 사람이 통정변위를 주도한 게 아니니까 판결문에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보니까 그러면 그 통정변위를 누가 주도했느냐 녹취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게 김건희예요 여러분 그럼 검찰을 알면서 기소를 안 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 이번에 온투 나왔거든요 김건희 녹취 알고 통정변위를 했다 직접 통정변위를 했다 이거 진짜 널리 퍼뜨려주셔야 돼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보도도 보셨을 텐데 오늘 안진구 소장님이 쭉 정리해 주니까 아 맞아 이런 내용이었지 맞습니다 또 왜 특검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가 하도 윤석열이 거짓말을 해서 헷갈리잖아요 추정이 지금 거의 확장 단계입니다 김건희가 10수억 최선순위 수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 말도 해요 아니 당시에 무슨 피해자 높지 않았냐 이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2009년 10년 11년 10년 벌써 10년 더 돼버렸죠 옛날에 어떤 주식 거래했는지도 우리가 기억도 안 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기간 주가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박종호 만약에 박종호 기자님이 박종호 투자자님이 당시에 돋지 못해서 주식을 샀는데 조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팔았어 근데 그걸 주가 조작 피해인지가 애매한 거죠 이 사람들이 장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손해본 사람이 개미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은 주가 조작을 같이 한 선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수십 명이 연루돼서 주가 조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소된 사람만 열 몇 명이에요 그중에 정식 기소된 사람 9명이고 유재 선고 나온 사람은 6명이였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 선수들이 개입을 했는데 웃긴 게 선수들이 손해를 봤어요 같이 주가 조작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이익은 김건희하고 최은수만 봤어요 기가 막히죠 웃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주가 조작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상당수가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동범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민주노총 산하의 사무국노조 사무국노사 대 증권사노조 연합의 증권업 본부 본부장의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건 보면 통상이 주가 조작도 다르다 주가 1 주가 조작 확실하다 1 두 번째 근데 통상이 주가 조작도 다르겠다 선수들이 손해를 봤다 개미 피해자들보다 그러면 고노수 세력들은 본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김건희와 최은수가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증권업 본부에서는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보고 있네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것은 고노수가 김건희, 최은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수관계여서 그래서 대통령 침식에도 고노수 일과를 다 불러들였잖아요 집안 대 집안으로 특수관계가 있었다는 거 너무 친하고 좋아하는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돈을 벌게 해주려고 작정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해줬다 그런 또 의혹이 나온다 두 번째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하고 동거하고 있었고 나중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고노수 일당 입장에서는 나중에 더 큰 건을 위해서 윤석열을 보고 뇌물로 주가 조작해서 선물을 줬다 수십억에, 십수억에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증권업 노조 본부장님은 증권본부가 우리나라 여러분 증권사 노조 연합체 증권업 본부라고 하는데 그 본부장님은 이것은 주가 조작을 외항을 쓴 뇌물 제공 사건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국민의힘한테 고발까지 당하시는데 그래요 굉장히 설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의 사건보다 개미 피해자보다 선수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김건희하고 최은순한테 20억 안팎 이득을 몰아준 건데 왜 그랬느냐 그거는 주가 조작해서 돈도 벌게 해주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세력한테 뇌물을 준 거로도 의심이 된다 이게 우리나라 증권 최고 전문가의 분석이에요 물론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의혹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피해자가 없었느냐 이미 십 수년 전에 아주 장기간 걸쳐서 진행된 사건이고 실제 피해자 큰 패를 본 건 선수들이었다 그걸 통해서도 20억 안팎에 엄청난 이익을 몰아줬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특수관계이거나 무슨 내연관계 이런 말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친분이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에도 산부토곤 조나무기 회장하고 도이치몬드 권우수 회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지인이다 아주 친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해서 몰빵을 해줬거나 범죄까지 저질러면서 아니면 더 나아가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이었잖아요 당시에 2012년 그 사람들을 보고 나중에 또 다른 비리를 저질 때 수사를 무망하기 위해서 뇌물을 준 의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도이치모토스는요 이 주가 조작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이치모토스 계열사에서 실제 또 김건희한테 특혜를 몰아줍니다 그건 별도의 수사대장이에요 따로 수사대장이 또 있어요 전원사체로 이 몰아준 거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독특한 거죠 이 사건이 그래서 검찰이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제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특검이 발의가 됐고 처리가 됐는데 거부권이 행사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특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온 국민은 또는 대다수 국민은 윤석열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 비리가 발생했는데 뭐 주가 조작은 가만두지 않겠다 척결하겠다로 이혼정도에 가고 이 온석도 검찰총장에 가고 한동훈 윤석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채택근들이 저지른 잘못은 비호하는 거니까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헌법적으로도 이해 충돌이죠 거부권 행사할 수 없죠 가족 범죄인데 본인 범죄나 가족 범죄를 거부권 행사하면 누가 보기에도 이해 충돌이잖아요 그래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내재적 권한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제한이 있는데 본인 것보다는 예를 들면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명권을 제한하잖아요 사명심사를 둬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비판 그것은 탄핵서야 된다는 헌법학자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탄핵서랑 이 탄핵서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총선 앞두고 대표도 지금 피습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힘있게 탄핵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조건일 수는 있겠죠 또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장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공간 국민의힘 공간위가 결성돼서 그때 이제 이탈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거티권법을 재의결하거나 이런 시단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해석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자는 분들도 많이 있고 무슨 소리냐 공간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기다렸다가 재의결을 하면 재의결의 정당성이나 또 떳떳함이 당당함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국민을 믿고 재의결을 추진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허은하가 그랬잖아요 탈락하면서 허은하 의원이 김건희 특검 찬성이라고 본인은 찬성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찬성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한 20표 가까이 필요한데 권은희 의원도 권은희 의원도 찬성한다는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양식에 호소해서 다음 총선에 대시기에서라도 이것은 무기명 투포니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걸 재의결을 거부하면 국민의힘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윤석열 그렇게 지금 심지어 김건희 잘못으로 지난 2년간 얼마나 당하시고 또 당하시려면 이제 심판까지 당하시렵니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선 때 살기 위해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는 저도 헷갈려요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게 더 당당하고 떳떳해 보이는 글이긴 하죠 하지만 시대를 못 취할 것이냐 그러나 저기 권한쟁이 심판도 청구하고 해보는 거 다 해보면서 그러면서 꼭 공간일을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내 양심 세력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 있는 세력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또는 탄핵이 이번에 도지 총선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김건희 특검 재의결을 추진하는 그것은 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헷갈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건 뇌청자들 의견을 저도 한번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 특검 거부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엄청나고요 분노는 계속 폭발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날이 풀리면 현재 퇴진운동을 하는 그룹이 민주노총이나 진보연대가 만든 윤석열 퇴진본부가 있고요 촛불행동과 민생경전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윤석열 또 탄핵본부가 있습니다 진보여당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종교계에 윤석열 퇴진하는 시국회가 있어요 기독교 시국회에 불교계 시국회가 있고 천주교 정국회의 사제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돌면서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정치검찰 타도를 촉구하는 진보증도 보수연대도 있어요 그다음에 크고 작은 시민 모임이 있어요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송영길 정치검찰 탄핵 대책위도 500명이 넘게 모였거든요 프랑스 성당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치검찰 타도 윤석열 퇴진의 탄핵도 선봉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2월달 3월달 봄에 아마 대규모 집회하고 그럼 또 분위기가 달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합지 1월달에 김건희 특검 노란봉투법도 거부하고 방송법도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 이건 전부 다 쫓아내야 될 사유잖아요 그래서 1월 중에라도 대규모 집회도 하고 야당도 그렇지 좀 밖으로 나오세요 누가 국회를 팽개치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온 내에서 열심히 싸우고 민생경제 챙기고 주말에 집회 한 번씩 하자는 거예요 같이 알겠습니다 1월달에 설전에 대규모로 한번 1월 말에 제 야당과 전국 모든 시민단체가 모이는 민생이법도 노동이법도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는 법무민대회 한 번 하고 그리고 제 의결 축구하자는 제 의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